안녕하세요. 주먹 커플이에요, 쭈아. 여러분 깜짝 놀라셨죠? 저희가 엄청 많이 먹는 사람들이 아닌데 너무 많이 깔려있어서 난리 났습니다. 심지어 여기 안 보이는데 상 둘짜리가 없어서 볶음밥까지 저희가 저번주에 만 칼로리 챌린지 하면서 최애 음식으로 구성해가지고 먹었었잖아요. 이 마왕 족발을 원래 넣으려고 했었거든요. 넣고 싶었어요. 진짜 맛있게 먹었었거든요. 진짜 맛있게 먹어서 넣으려고 했었는데 마왕 족발에서 광고가 들어와가지고 이거를 만 칼로리에 같이 넣기에는 조금 그래가지고 한주 미뤄가지고 이번주에 이렇게 따로 족발 편을 따로 만든 거예요. 저번에는 저희가 먹을 때 그냥 족발이랑 당면만 추가해가지고 이렇게만 먹었었는데 이번에는 되게 뭐가 많아요. 이게 보시면 보쌈! 보쌈! 그리고 이거는 미니 족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족발, 보쌈, 미니 족 볶음밥까지 볶음밥까지 이게 스페셜 세트예요. 이거는 진짜 몇 인부니까? 몰라, 빨라 이거 먹어보자. 족발만 좀 먹어볼까? 이거. 야들야들한 거 보이세요? 응. 진짜 여기 족발은 뭔가 달라. 응. 근데 나는 제일 다르다 생각하는 거. 나 여기 당면. 당면? 응. 제가 이 당면에 그때 빠져가지고 바베큐 족발이라서 그런가 맛하고 향부터가 그냥 불향이나. 응. 일반 족발하고 진짜 완전 달라요. 응, 맛있어. 응. 완전 탕글탕글해. 응. 이제 보쌈 먹어볼까? 응. 나 여기 보쌈 한 번도 안 먹어봤어. 그니까. 보쌈도 여덟여덟해. 응. 응. 이거보다는 씻는 식감이 훨씬 있어. 길게가 좀 있어가지고. 아, 나 너무 맛있는데? 아, 나 너무 맛있어. 짱 맛있어. 응. 누가 댓글에도 그랬었어. 저번에 우리 먹었을 때 망홍 족발 먹으면 다른 족발 못 먹는다고. 그다음에 저번에 볶음밥이 진짜 맛있었는데 리뷰로 해가지고 조금 적게 먹었었거든요, 양이? 근데 오늘 제대로야. 이거 볶음밥 맛집이에요, 진짜. 진짜 맛있지? 아, 진짜 진짜 좀 죄송한데 이게 더 맛있는 것 같기도 해요, 진짜. 아, 이거 다행히 맛있지만 그 정도로 진짜 맛있어요. 응. 아, 메인보드 항상 기대를 안 하게 돼서 그 상태로 먹으면은. 이런 거 그냥 기대 안 하고 먹잖아. 이거 진짜 필수입니다, 여러분. 시켜드세요, 꼭. 오빠 상추도 봐, 상추. 이제 쌈다잉. 나도 쌈다잉. 족발 올리라잉. 족발 올리고. 쌈장 사야자. 쌈 올리라잉. 나 밥도 넣을 거다잉. 밥? 이거 한입에 들어갈까? 밥까지 사야자. 안 싸진 디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미쳤어. 응. 씻자마자 향이 확 들어와, 이거. 응. 여러분, 저희 지금 당면 파티예요. 여기도 당면, 여기도 당면, 여기도 당면. 소스에 담겨 있어서 그런가. 족발이고 보쌈이고 다 너무 붙들어. 응. 난 당면이 왜 이렇게 좋을까? 이거 먹어봐야지. 우와. 뭐야? 닭다리네? 그니까. 우와. 우와. 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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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쫀득거려. 저 돼지 껍데기 진짜 좋아하잖아요. 너무 맛있어요. 윤지처럼 이거 딱 탱글탱글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 이거 시켜드셔야 되겠다. 맛있다. 또 먹을래. 이거 봐봐요. 여기 봐봐요. 진짜 이게 의외의 강자다. 왜 이렇게 맛있냐? 나 이거 놔둘 때 미니 족은 쩔인데 가운데 놔둬도 되나? 그 생각을 한 번 했다가 그냥 놔두자 그랬거든. 잘 왔다. 어. 이게 메인 들어갈만 하네요. 너무 맛있어 오빠. 대체 이게 뭐지? 그러니까요. 너무 맛있는데? 아, 나 상수에 싸서 먹는 게 진짜 맛있는 것 같아 오빠. 너무 맛있어. 저는 보쌈. 진짜 보쌈도 맛있어. 응. 이거 봐봐요. 아, 진짜 이거 발견이다. 이 식감이 맛있어 진짜. 나 배불러서 안 먹을래 했거든 이제? 안 되겠어. 마지막 하나만 먹는다. 연어. 아, 진짜 맛있네. 응. 와, 진짜 배불러다. 잠깐 낀 김에 손으로 이렇게. 네 개. 오빠 배 안 불러? 아주 배불러. 스페셜 약 많다. 온 가족이 먹어도 될 것 같은데? 응. 한 다섯 명, 여섯 명? 진짜 지금까지 먹었던 거는 그냥 족발, 보쌈 재료였던 거야. 이거는 족발 요리, 보쌈 요리. 아, 그리고 요즘 다 집에서 뭐 홈파티하고 막 시켜드시잖아요 음식들. 왕족발에서 이벤트를 하세요. 엄마, 내가 왕이다. 엄마, 내가 왕이다. 금, 토, 일 주말에 시켜드시면 이거를 드린대요. 이거 시켜서 드시고 사진 찍어가지고 SNS에 올리시면은 3만 원 상품권을 드린대요. 족발 상품권? 어. 나 할래. 우리 될까? 그럼 저희 마왕족발 홈파티는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잘 먹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디저트는 저 진짜 진짜 먹고 싶었던 거. 장블랑제리. 응. 전국에서 유명한 빵집이에요. 근데 서울에 있어가지고 택배로 가능하길래 시켰습니다. 진짜 이거 맘모스팅이 제일 유명하지? 어. 이게 인기 순이에요. 1위, 2위, 3위, 4위. 진짜 먹고 싶었어요, 이거. 대체 얼마나 맛있길래. 하하, 그니까. 서울에서 날라왔습니다, 광주로. 이 폭설을 뚫고. 어. 맘모스팅 먼저 먹기까지. 여기 방금 보여주고 싶어, 오빠. 하하. 짠. 하하. 내가 본 거야. 우와. 이게 맘모스팅 주니어인데. 왜 주니어인가 모르겠어요. 엄청 커요. 어. 빵엔 또 우유죠잉. 너무 기대했어. 먹어보자. 하하. 하하. 너무 기대했어. 진짜.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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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 아니에요? 응. 밤이지? 응. 응. 음. 음. 이건 진짜 모든 연령층이 좋아할 만한 맛이에요. 응. 하하. 하하. 으음. 역시 빵은 우유를 넣어야 알아. 하하. 아 진짜 부드럽다. 으음. 사과가. 하하. 솔직히 조금 택배라서 조금 걱정했거든. 이게 지금 토요일이거든요. 이 빵이 목요일날 만든 거야 지금 하루 이틀 지난 거지 근데 저녁 나 무슨 오늘 만든 줄 아 진짜 맛있다 나 이제 다른 맛 먹어서 못 먹겠는데? 근데 여기 사이에 딸기잼 발라준 게 있거든? 난 그것도 좋아해 여기에 딸기잼이 들었으면 어째을지 호보리도 진짜 바삭해요 빵 자체는 확실히 퀄리티가 있어 자 그 다음에 온 국민이 사랑하는 단팥빵 이게 2위예요 진짜 커요 진짜 크다 응 일반 단팥빵보다 진짜 크다 다음 반으로 쪼개봅시다 오 많이 들었네 오 많이 들었다 진짜 많이 들었다 응 음 진짜 해 응 진짜 맛이 사실 내가 먹어보니 단팥빵이 제일 많이 들었어 응 아 근데 난 이게 너무 맛있다 난 봤어? 응 음 음 그냥 그저 그래 그냥 팥 많이 준 거 빼고는 응 다른 집 팥이랑 똑같은데? 음 팥이 많이 들어서 유명한 거? 응 팥이 많이 들어서 아 나 이거 진짜 먹고 싶었어 오빠 스콘? 응 스콘이 뭐야? 이름을 들어본 거 같은데 이게 스콘인지도 몰랐거든 응 좀 퍽퍽한 그러니까 너무 뻑뻑해 보이는데 나는 이걸 지금 제일 기대 안 하고 있어 퍽퍽하겄다 여러분 조금 뻑뻑해 보이시죠? 응 그래도 먹어볼래 초코가 막 박혀있네 왜 초코 박혀있네 보이세요? 진짜 많이 박혀있어요 진짜 뻑뻑해 음 이거의 커피 이건 우유보다 커피 같아 그치? 이거 우유가 아니야 카페에서 이거 하나 먹기 딱 좋을 거 같아 아 근데 내가 생각했던 거보다 너무 안 달아 응 나 좀 달은 거를 원했거든? 응 아예 초코 맛인지 별로 모르겠지? 빵 말해서는 초코 맛이 그렇게 안 나 초코를 먹어야 돼 응 초코를 초코를 씹어야 초코맛이 나고 퍽퍽퍽해 좀 스콘이 이러면 고급스러운데 생긴 게 좀 옛날 빵 같지 않아요? 옛날에 우리 부모님 세대 어려운 시절에 그냥 안 만든 빵 있잖아 딱딱해가지고 이거는 이따가 커피 한번 먹어볼게요 응 그 다음에 소보로도 되게 큰 편이에요 진짜 다 크다 이것도 좀 좀 뻑뻑한데 뭐야? 안에 아무것도 안 든 거야? 응 그냥 그냥 리얼 생 소보로네 응 진짜 맛있어 흰지가 많이 없습니다 서울에서부터 놀러 온 에 치고는 구닥 그렇게 응응응응응 저는 원래 근데 퍽퍽한 거 자체를 별로 안 좋아해요 다 고기든 뭐든 다 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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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긴 맘무스만 사먹어야겠다 맘무스가 진짜 맛있어 응 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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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드 건 나 으 빠 ench fly 흰지 날 자세 흈 inform 김밥 말이 안 된다 입에 붙어가지고 아니 느낌이 몸에 좋은 건강빵 있죠? 맛을 위한 게 아닌 맞아 맞아 비건빵 그런 거 비건빵이나 뭐 밀가루 사용 안 했다는 건강빵 그런 느낌이에요 그냥 고소한 은은한 그래도 커피가 더 잘 어울리네 확실히 아니 진짜로 우리 엄마가 내 몸을 생각해서 집에서 만들어주는 그런 빵 같아 저희 개인적인 입맛은 맛먹으면 진짜 추천할만하고 맛있고 다른 빵집보다 나머지는 굳이 광주 빵집에서 파는 것들이 더 맛있는 것 같기도 해요 음식은 전라도요 빵도 전라도인가 그러면 저희 빵 디저트 먹방은 여기까지 할게요 잘 먹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식사는 광주 영하 오늘 18도였어요 추워가지고 뜨끈한 거 먹고 싶어가지고 시킨 게 저는 우동이고요 우동하고 이거 돈까스 이거는 소고기 짬뽕 제가 더 양이 많아 보이죠 여러분 제 거는 이렇게 꽉 찬 우동 보셨어요? 칭그러워 근데 이게 너무 초라하다 오빠 이게 메인이야 이게 메인이라고? 여러분 오늘 저희 마지막 식사 메인입니다 여러분 여기 면에다가 고기 우와 고기 많은 것 같다 응 이렇게 맛있어 우동 응 맛있어 맛있어? 응 먹어봐 돈까스도 한 번 먹어봐 내가 먹어도 될까? 왜? 너무 양이 적잖아 응 양보하고 싶다 응? 양보하고 싶다 나 안 먹을래 아니 아니 너 먹어봐 맛있지? 음 면이랑 고기랑 먹으니까 맛있네 근데 이거 먹으면 다 마라탕하고 좀 비교하게 된다 당연하지 그걸 어디 다 비교해? 이거 진짜 마라탕 대박이야 음 진짜 맛있어 이게 뭐야? 이게 묶어졌어, 이렇게 복주머니처럼 우와! 뭐야? 먹어볼까? 묵묵 맞아? 먹국물 우려내는 거야, 그럼? 먹어봐 우와! 우와! 보여드려 여러분, 이 안에 당면이 들어있어요 맛있어? 아니 그냥 신기해 근데 돈까스 먹어봐도 돼? 응, 먹어봐 돈까스구나 그런 느낌이지 지금 광주는 눈이 많이 와가지고 배달 업체들이 다 쉬어요 배달 음식 시켜먹기가 힘들어요 배달 음식 시켜먹기가 힘들어요 맛있어? 응 먹어봐 고기도 줄게 저희가 다 먹어놓고 주는데 다 먹었구만 다 먹었구만 이러봐 이따 괜찮지? 술 한잔 할까? 여러분, 저희 오늘 진짜 말리지 마세요 먹고 죽을 거예요 저희 술고래인가 아시죠? 쿤 베리 하나 줘봐 아니, 이거 한짝으로 부어야 돼 못 빼? 어, 한짝으로 부어야 돼 이거 요즘 하지 한 병째 두 병째 한 짝째 한 짝째 한 짝째 한 짝째 다 먹었네요 아까 많다고 생각했는데 다 먹었네 근데 한번 그 마라탕의 맛을 봐버리니까 얼큰한 국물이 와도 뭔가 와닿는 게 힘들더라고요 다 성에 안 차지? 응 마라탕 너무 좋아 그러면 오늘 저희 먹방은 여기까지 할게요 잘 먹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 안녕 안녕 투짝째